네, 서울 종로의 SK빌딩 4층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해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을 상대로 지난해 SK 측이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오늘 법원이 SK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SK 서림빌딩 4층에 자리한 아트센터 나비는 노소영 관장이 2000년 개간대부터 24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서림빌딩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아트센터 나비에 다시 세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어왔는데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나가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9월에 이미 적법하게 부동산 계약이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 이후 점유한 비용을 물어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아트센터 측은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 이혼 소송 중 퇴거 요구는 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고 계약 종료 뒤 42개월간 밀린 월세와 관리 유지비 등 10억여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상당한 돈을 줄여내 재단을 설립해 줬는데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지적했지만 구동산 소송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K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다른 곳의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 여유도 있어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